한국 구세군과 금융권이 함께한 사랑의 추석 나눔 행사 현장에 9월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의 대신총회와 한국 기독교장로의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독교 한국 루터회의 총회 주요 이슈들을 살펴봅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와 개신교 언론들이 마틴 루터킹 목사 탄생 90주년을 맞아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특집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기독 청년들이 이스라엘을 찾아 한 달 동안 문화선교를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탕자 이야기 공연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맙습니다